이제 체크아웃 말레이싱 오늘 많이 겹다 대박이다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다 육전도 이렇게 나올 줄이야? 맛있어 그냥 하나만 시켰는데 안 먹어 그거 하나만 시켰는데 그니까 진짜 깔끔해 그냥 그치? 엄청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또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뭐해 뭐해 아니 거기서 웃어 친구가 아니에요? 또 다른 포즈 지금 저희는 갑자기 또 켜서 설명해 지금 광안력으로 결국 넘어왔고요 진짜 엄청 하루종일 걷고 있어 지금 몇시야? 지금 1시 43분 지금 1시 43분인데 저랑 친구랑 무엇을 했냐 밀면 하나 먹고 지금 밀면 하나 먹고 가고 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들어가기로 해서 곧 가볼게요 지금 파페를 가고 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들어가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먹어요 여기 배신하면 매장매 외부 쇼핑 아 쇼핑 말고 있지? 쇼핑 말고 쇼핑 말고 아니요 쇼핑 말고 그냥 거기로 했어요 야 인기 야 인기 뭐래 왜 그래 왜 이렇게 무조건 잠깐만 잠시만 네 그래서 샷 샷 서울대 쇼핑몰은 우리야 들어오면 약간 사람 모르고 오는 스타일 여름이 너무 좋아 저거는 이렇게 더 좋다 야 좋았어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야, 돼지 골랐어 야, 돼지 골랐어 흠! 이제 얼마 사였어? 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야, 돼지 골랐어 야, 돼지 골랐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응 무슨 꿈? 산 거? 광안미, 안녕 아, 바다다 지금 호텔에서 서가지고 어디 가고 있죠? 네, 숙성도 네, 숙성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경이 너무 이뻐해 뭐지? 나는 어느냐 내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예전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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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바이브 고춧가루 만들고 뜨거운 반죽을 보게 되어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귀여워 맛있지? 응 확실히 진짜 복부 팽창 어 맞아 진짜 이게 복부 팽창이야 음? 오빠가 크다 오빠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진짜.. 갑자기 안되면.. 다음은 지금.. 첫번째.. 진짜.. 진짜.. 진짜 아프지 않나.. 15분 정도.. 말도 좋아.. 야.. 우리.. 한쪽 남아.. 한쪽 남아.. 한쪽 남아.. 아우 진짜 더 불안하시지 않으시까 모르니까 내가 시설을 진행도가 없어서 모르겠다 지금 잠옷자리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놓을까? 먼저 친구 상관 보였게 이 아이 이름은 뭐하시죠? 네 이름은 양핑입니다 양핑이 귀요미 양핑 어디갔어? 뭐하는 찍겠지? 아 내가 여행이야 여기거 해놨어 야 미안해 그리고 이거 내일 해봐 이 리본 나도 내일 이 리본 해볼게 야 갈게 응? 대망의? 야이 뒤에 라룸 놓치면 좋다 공댕 공댕 이건 친구의 언박싱 이건 친구 언니 거예요 나 필날레 뭐해줘? 아무거나 해줘 리본 머리끝 이거 다 리본이야? 리본 치울게 양핑이 친구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블루베리 잼 사올걸 블루베리 잼 사올걸 그쵸? 거기 알지? 우리 거의 먹었던데 사올걸 펫을 다 하고 여기 조명이 괜찮아 전화 완전 오는겨? 약간 LED 종류같아 CU 여기있다 CU 가보자 지금 아까 그 아이비에 얹은 크림치즈 위에 잼을 깜빡한거에요 지금 저희 사 다시 사러 가고있어요 가고있는데 과연 잼이 있을까요? 블루베리 잼 근데 블루베리 잼 그거면 진짜 맛있겠는데 어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 여기 맞아? 아니 CU 방향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 봐야지 CU 있어? 있어 왜 이렇게 온거 봐 여기 괜찮다 여기 야 잼을 찾아라 화이팅 야 저도 왜 너로에 너 나가 아니 잼이 없어가지고 지금 GS까지 왔어 제발 있어 야 진짜 잼이 집착할거야 야 제발 있어 야 제발 있어 제발 있어 맞아 무조건 또 가야지 자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왜 편의점에 짬 없는 잼 뭔지 알지? 왜 편의점에 짬 없는 잼 뭔지 알지? 왜 편의점에 짬 없는 잼 뭔지 알지? 왜 난 맨날 본거 같은데 아니 근데 갓싹 본 적도 있는데 왜 찾으니까 없냐 진짜 야 나 저 때 머리로 안 붙였었구나 아 그러고 대박 어떡해 아 진짜 근데 눈물이 왜 나냐고 갑자기 아 나 이거 먹어야 돼 야 이거 들어 카메라 들어 카메라 들어 카메라 들어 너 이거 먹어 깍딱해 지금 친구가 아프고 찡찡 찡 찡 찡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야 잠깐 다행 야 민수 무서워 비일 것 같아 야 안 열려 재밌어 어 야 어떡해 아 됐다 됐다 됐어 야 감사합니다 꿀꺽 꿀꺽 들이켜 야 너무 배고 온 거 아닌가 마셔야지 아냐 야 다 마셔야 돼 무조건 꿀꺽 꿀꺽 해 꿀꺽 마시고 있는 거 맞아? 야 무조건 다 마셔야 돼 수지야 근데 그거는 막 operational 나 BaS还是 시끄러 뺐게임 으 약킬 contam questioned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실망한 게 핫도그가 도톰했거든. 진짜 쎄깔. 아 얇아질 것 같아. 고춧가루 근데 저희 무뎌발랄에 무뎌받고 무뎌받아 씨앗에 넣어가지고 약간 단 느낌보다는 딱딱지 딱딱해? 안 닿아 그렇지 괜찮네 달달이도 하면서 야 되게 무서워 야 얘네 보러 에스타렛 따라갔나고 귀여워 근데 별의별게 다 있다 야 근데 이런거 아이디어 좋긴 하다 아이디어 좋다 마스크 염장해 더 부끄러워 이거 룩단이야 한숨 마리로 잡고 여긴 어디서도 잘 놀다 여긴 어디서도 잘 놀다 여긴 어디서도 잘 놀다 여긴 어디서도 잘 놀다 아웃거잖아 아웃고 한숨 마리로 이동 어훕 대박